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색정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수학과 1과학번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색정리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사색정리의 직관적인 스테이트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앞서서 올렸던 사진 내용처럼 모든 지도를 인접한 지역이 다른 색깔이 가게끔 네 가지 색깔로만으로 칠할 수 있다가 직관적인 스테이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직관적인 것을 지도는 절대 수학적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직관적인 것들을 수학적인 대상으로 바꾼 다음에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가질 건데 이게 사색정리가 유명해진 게 사실은 최초로 컴퓨터로 푼 난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컴퓨터로 푼 난제라고 유명해져서 이 문제가 유명해지게 됐는데 먼저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프렌시스 거슨이라는 영국의 한 사람이 영국 지도를 네 가지 색깔로만 칠해보다가 네 가지 색깔로도 충분히 지도가 색칠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동생한테 이 문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하필 드무르간 유명하죠. 수학자 드무르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드무르간의 제자였고 그 수학자한테 이걸 물어봤고 이 드무르간이라는 수학자는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를 공론화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증명은 사실 완전한 증명이 아니거든요. 가장 최초로 증명했던 캠프라는 영국 수학자의 증명인데 사실 캠프가 증명함으로써 이 자생문제가 쉽게 풀리는 듯 싶었는데 11년 뒤에 발레가 나타나면서 이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의 증명 아이디어는 이후 증명할 때 가장 베이직한 그런 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의 증명을 따라감으로써 자생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해를 돕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증명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바로 맨 처음에 소개할 것은 그래프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그래프라는 것은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두 가지의 셋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먼저 점들의 집합이랑 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의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벌텍스셋 안에 있는 원술끼리 언오더드 페어를 구성해가지고 변을 구성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약간 봐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시를 활용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벌텍스셋에는 저희가 흔히 수학과 전공과목으로 많이 알려지는 해석학과 대수학, 위상수학과 기학, 조합론을 갖고 왔고요. 이 각각의 그런 벌텍스끼리의 언오더드 페어를 통해서 저희는 엣지들을 이렇게 그냥 제 임의대로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구조를 갖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텍스셋은 각각 점을 찍어주고 각각의 언오더드 페어가 있으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저희는 이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데피니션들이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루프라는 거는 원래 이제 엣지라는 게 변이라는 게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잇는 거를 이제 하나의 변이라고 하는 건데 루프라는 거는 그 양 끝점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일치한 것 그것을 이제 루프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한국말로 하면 차수가 나옵니다. 차수는 그냥 쉽게 한 점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변이 연결되어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로 보여드린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총 4겠죠. 그런데 이런 디그리를 정리할 때 이제 그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연결된 엣지의 개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더겠죠. 이런 루프 같은 경우 이 루프는 과연 그 디그리를 1로 볼 것인가 2로 볼 것인가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루프는 이 루프는 디그리가 2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2라고 정리함으로써 저희는 그냥 디그리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이해는 그냥 이 점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인접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건데요. 왜냐하면 직관적인 스테이트먼트에는 분명히 지도끼리 지역끼리 인접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접해 있다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버티스 V와 버티스 W가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냥 그 버티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면 인접하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엣지인데요. 멀티플 엣지는 말 그대로 그 시작점과 끝점 연결되는 두 점이 같은 이런 엣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멀티플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를 멀티플 엣지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이 사색 정리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인 플래너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스테이트를 읽어보시면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교차하는 변이 없이 평면에 이제 박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짝 이해 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교차하는 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블 3를 보시면 제가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가장 쉬운 예시 중에 하나가 그냥 점 이렇게 세 개 있고 이 점들을 다 이으면 하나의 삼각형이 되죠. 이런 삼각형은 각 변들이 겹친 지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평면 그래프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교차점이 생겼죠. 교차점이 생겼는데 어, 그럼 이거는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냐라고 하면 이건 플래너 그래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 문제가 되는 이 교차가 되던 이 선을 늘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교차점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이제 평면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특별히 인덱스를 써왔는데요. 어, 이제 이것도 여기 교차점이 두 개가 발생하지만 어, 이 두 2번과 5번 점을 이렇게 뒤집어주므로써 이 교차점을 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교차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평면 그래프가 아닌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컴플리트 그래프인데요. 컴플리트 5랑 컴플리트 3.3는 가장 대표적인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입니다. 컴플리트라는 거는 모든 점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어, 이거는 어떻게 변을 늘리든 간에 무조건 교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K5랑 이런 K5랑 K3,3는 이제 평면 그래프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 중에 서브 그 그래프의 부분 서브 그래프 중에 이런 K5나 K3,3가 존재하면 그거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5랑 K3,3는 이제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제 평면 그래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개념인 Ncolorabl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Ncolorable은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 같이 써져 있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는 벌티스라면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제 색칠하는 색깔의 개수입니다. 색깔의 개수. 그래서 이제 N개로 색칠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는 다른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벌티스는 다른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그릴 수 있겠느냐 그걸 나타내는 척도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C of G equal to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한번 예시를 봐야겠죠. 이그젬블 2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그젬블 모양에서 썼던 이그젬블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먼저 여기 조합론이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 조합론이 있는 벌티스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이런 루프가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토플로지점이랑 지오메트리점을 보면 이 점을 잇는 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플 엣지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숫자를 다 적어놨는데요. 이 숫자는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애널로지스는 지금 점에서부터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1이고 알제브라이도 1이고 그리고 이제 조합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는 2라고 쳐서 2고 하나는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총 그 디그리가 3입니다. 나머지도 지오메트리점 3이고 토플로지가 2라는 거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면을 정의할 겁니다. 페이스를 정의할 겁니다. 페이스를 왜 이런 그래프를 먼저 정의하고 하냐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페이스를 정의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의 정의도 보신다면 지금 페이스의 정의도 보신다면 평면 그래프 위에서의 페이스를 정의합니다. 만약에 이게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면 면을 정의하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점이 발생하고 그 교차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플래너 그래프의 면과 다른 그래프의 면은 좀 다른데 저는 일단 플래너 그래프에서의 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변둘로 둘러싸인 지역을 면으로 정의할 겁니다. 예시를 하나 본다면 제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은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면이 됩니다. 근데 또 같이 알아야 할 거는 이 외부에 있는 것 또한 면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변에 의해서 둘러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받아들이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도 면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면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오일러 공식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그젬뿔4는 아까 이그젬뿔1에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페이스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루프가 쌓여있는 거 루프로 이제 둘러싸인 것도 하나의 페이스가 되고요. 이렇게 멀티플 엣지로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도 당연히 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도 당연히 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총 여기는 세 개의 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면 페이스 정의가 애매하냐 라고 하면 아까 컴플리트 그래프 보셨죠. 컴플리트 그래프 보면 이렇게 K5를 본다면 어떻게 교차점이 생겨요. 교차점이 생긴다는 거는 이걸로 예시를 드리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얘는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지만 사실 그냥 얘는 플래너 그래프지만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라고 한번 상상해봅시다. 이 교차점을 해결 못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차점 때문에 네 가지 부분이 생기죠. 이걸 페이스로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플래너 그래프에서의 페이스를 따로 정해준 이유가 바로 이런 교차점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노테이션을 엄청 남발할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한 그 노테이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냥 직관적인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 Gij 라고 노테이션을 하는 거는 이제 I 색깔과 I랑 J가 다 색깔이에요. I 색깔과 J 색깔로 이루어진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예시로 가겠습니다. 자, 이그젬블 5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G의 G오브 R, B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만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버텍스를 일단 다 가져올 겁니다. 다 가져오고 저희는 이제 자색 문제에서 판단할 때는 변 유무에 따라서 인접해 있냐 인접해 있지 않냐 그 유무 그걸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되어진 이 두 점이 점이 있으면 그 점과 관련된 모든 엣지들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엣지 이런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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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걸 G오브 R, B 라고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하나하나씩 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인데 V라는 버텍스가 추가됐고요. V라는 점이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C라는 노테이션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커넥트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느껴진 느낌이 뭐죠? 이 V라는 버텍스랑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신다면 자, 원래 저희가 서버 그래프 가져왔을 때는 그냥 이 파트도 가져왔고 이 위에는 파트도 같이 가져왔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점 D 이 점 D랑 관련된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에 이렇게 D를 추가하고 이 D와 연결된 것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위에 있는 이 윗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네, 연결되어 있다는 말 제가 계속 남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의하진 않았죠?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직관적으로 한복그리기 했을 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부터 시작해서 이 전까지 한복그리기로 하고 싶어도 넘어가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한복그리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가져오겠다가 바로 네, 이 밑에 있는 이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은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캠프 체인이란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가 캠프 설클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프 체인을 정의를 할 겁니다. 캠프 체인은 이제 다 똑같은데 U에서부터 시작해서 V로 끝나는 그런 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로 넘어가 버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데요. D부터 시작해서 1억 끝나는 한 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한복거리기가 가능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개의 경우가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두 개의 노테이션이 차이가 보이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패스인데 얘는 패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의로 여기에 이런 걸 추가를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노테이션을 보면 이 앞에 있는 노테이션을 보면 그냥 D랑 연결된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체인이란 노테이션은 D부터 시작해서 E까지 한복거리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까지 한복거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건데 이 캠프 써클이란 거는 이제 이번 증명할 때 되게 에센셜한 툴이기 때문에 이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프 체인이란 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캠프 써클이란 거는 원래 있었던 캠프 체인에 점을 하나 추가할 건데 이 점은 아까 그 캠프 체인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이 캠프 체인에 점을 하나 추가했더니 원이 되는 것을 캠프 써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캠프 체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실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캠프 써클은 이겁니다. 한 점을 추가해서 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보이죠? 이 B라는 점을 추가를 하면 일단 B는 옐로우이기 때문에 절대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이 체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B라는 점을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캠프 써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 플래너 그래프 평면 그래프의 정의가 보였죠.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써클이 생긴다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랑 바깥에 있는 그래프랑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잘리겠죠. 연결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교차점이 생기기 때문에 잘리게 됩니다. 연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이 캠프 써클은 내부와 외부를 분리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써클 나오면 뭔가 공간을 분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직관적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씩 옮겨봅시다. 모든 지도라고 했죠. 모든 지도. 모든 지도는 평면 그래프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인접한 인접한 지역기라고 했는데 그 인접한 지역은 아까 정의했었죠. 이제 변이 존재한다라고 증명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 있냐 라는 거는 아까 정의했던 and colorable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일단 지도니까 루프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도를 그려보죠. 한국이 있고 독도는 있어야 되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하나의 영토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경을 맞다 있으면 변이 있는 걸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나라는 섬나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얘를 추상화시켜 버리면 두 점만 이렇게 연결되고 두 점은 두 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두 점은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루프를 정의하고 싶은데 루프는 결국 자기 자신과 이렇게 겹쳐있는 자기 자신과 맞닿아있는 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희는 루프레스한 걸 생각할 겁니다. 루프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플 엣지도 아까 설명했는데 멀티플 엣지도 없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엣지의 존재 유무가 결국 인접해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척도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으면 더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멀티플 엣지도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팅해 나온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건데 이건 왜 있냐. 우리가 아시아 지도를 그릴 때 미국의 색깔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대륙끼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대륙에는 그 색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미국이 빨간색이라고 한국이 빨간색을 못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대륙만 보면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연결된 그 그래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직관적이었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수학적인 스테이트먼트로 바꿨죠. 그래서 평면 그래프 상에서 n 컬러러블한 모든 평면 그래프는 n 컬러러블 하다가 이제 수학적인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증명하기에 앞서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두 가지의 그 각각의 공식과 정리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oiler formula인데요. 이제 oiler formula에서는 평면 그래프에서 oiler formula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무조건 connected에서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inite하고 quantity도 하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그것은 2가 된다라고 저희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iler 정리입니다. oiler 정리의 대충 식을 보면 이런데 노테이션을 하나 했어요. n di 라는 노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거는 degree가 즉 차수가 di 값을 갖는 점들의 개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degree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이고 2고 3이고 2죠. 그러면 이 n di의 노테이션 어떻게 되냐 degree가 0인 점의 개수 없죠. degree가 1인 점의 개수 없죠. degree가 2인 점의 개수 2개에 있죠. degree가 3인 점의 개수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바로 식을 본다면 왼쪽 좌변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좌변의 의미는 변의 개수의 2배죠. 변의 개수의 2배입니다. 오른쪽의 식은 좀 복잡한데 이거를 그냥 바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모든 차수들의 합입니다. 모든 차수들의 합. 잘 생각해 보세요. 엣지 변을 카운팅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잘 봅시다. 그냥 위에 있는 걸 쓰죠. 위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 차수의 합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해가지고 10이죠. 그쵸? 차수를 더할 때 보세요. 이 점에 차수를 더할 때는 이 점에 차수를 더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셌습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했고 2를 셀 때는 다른 색깔을 할게요. 2를 셀 때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셌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을 세면 변이 총 두 번씩 세지죠. 그쵸? 이 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은 오른쪽 점에서 한 번 세지고 왼쪽 점에서 한 번 세지죠. 그래서 각 변당 두 번씩 세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변의 개수의 두 배는 모든 차수의 합과 같다.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각 차수를 더할 때 변은 두 번씩 카운팅되기 때문에 그 변의 개수의 두 배는 각 차수들의 합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여기는 지금은 안 적어놨지만 나중에 쓰일 것도 하나 적어놓을게요. 바로 점들의 개수는 이제 디그리가 1부터 가장 큰 디그리까지의 점들의 개수의 합과 같다. 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것도 그냥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자 이거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위에다가 써보면 n1 더하기 n2 더하기 n3 인데 지금 3이 3이 가장 그 가장 큰 차수죠. 가장 큰 디그리 값이죠. 디그리가 4인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 점들의 개수 4다.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차수가 1인 거는 0이고 차수가 2인 거는 2개고 차수가 3인 게 2개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4인데 얘는 당연히 점의 개수랑 같겠죠. 왜냐하면 각 디그리 값을 갖는 점들의 개수를 총 생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과 함께 오일러 정리랑 함께 이 식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렘마 원 증명할 때 바로 다음 공식 증명할 때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렘마 툴을 증명하기 위해서 렘마 원을 먼저 증명할 건데요. 렘마 원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렘마 원의 의미를 잘 살펴보신다면 이제 변들의 개수는 점의 개수의 3배보다 3배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온 식이냐라고 보면 어 이 식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각 변은 각 변은 많아야 두 개의 페이스랑 만나겠죠. 그렇죠. 오른쪽 면 왼쪽 면 물론 이게 같은 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면일 수도 있는데 많아봐야 두 개의 면과 만나겠죠. 한 변은 그러면 이제 면 관점에서 봅시다. 면은 많아봐야 적어도 세 개의 변은 사용해야 면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멀티플 엣지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다중 변과 이런 루프를 없앴기 때문에 무조건 변이 세 개는 있어야 면이 겨우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변은 최대 두 개의 면과 공유하고 각 면은 최소 세 개의 변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 의미가 담긴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 그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각형만 봐도 변은 네 개죠. 변은 네 개기 때문에 각각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면 왼쪽 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예 곱하기 2가 8이 됩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는 안쪽이랑 바깥쪽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페이스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에다가 3을 곱해도 8보다 커지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 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확히 좀 더 엄밀한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잘 봐드린다면 저희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렘마 원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일러 공식 먼저 쓰죠. 먼저 오일러 공식부터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 자리에 이 위에 유도된 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 같은 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버리면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 우변은 제가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알아냈던 2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게 된다면 제가 렘마 원에서 얻고자 했던 식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렘마 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증명의 가장 필수적인 렘마 투로 하겠습니다. 렘마 투로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써놨지만 직관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점이 6개 이상이면 차수가 그 디그리가 5 이하인 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저희가 사용할 가장 에센셜 한 렘마 고요. 저희가 이런 기어로 쓴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잃지 않고 편하게 그 차수가 5 이하인 점을 맨 마지막 점이라고 생각하자 입니다. 편하게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차수가 5 이하인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그게 존재하려면 점이 6개 이상 다음 순간 당연한데요 평면 그래프에서 점 하나 빼면 빼도 평면 그래프겠죠 평면 그래프에서 점을 하나 뺀다 해서 갑자기 교차점이 생기진 않잖아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평면 그래프에서 점을 하나 빼도 평면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렘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점 하나 빼면 빼도 평면 이라는 것은 당연히 증명 안 했고요 그 밑에 게가 중요합니다 렘마 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렘마 원 아까 이거였죠 이거 이거였죠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맨 좌변과 맨 우변에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점들의 개수는 모든 디그리 그 각각의 디그리를 갖는 점들의 개수랑 같다고 했죠 저희가 오일러 정리 설명 하면서 그리고 점의 개수의 두 배는 모든 차수들의 합과 같다고 이제 아까 오일러 정리 설명 하면서 같이 설명 했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보시면 얘는 얘로부터 유도가 된 거고요 얘는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얘는 오일러 이제 정리에 의해서 유도가 된 거고 이건 아까 오일러 정리하면서 같이 증명했죠 이렇게 돼버리면 공통인수가 있죠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12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노테이션이 아까 뭐였죠 점들의 개수였죠 점의 개수는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점의 개수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입니다 0보다 큽니다 근데 얘랑 곱한 곱한 것들의 합이 양수가 되려면 여기도 무조건 양수여야겠죠 자 i가 6 이상이 되면 여기 있는 팩터들은 다 음수가 음수거나 0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더한 결과값이 양수가 되려면 적어도 i가 6보다 작은 그런 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음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디그리가 5이거나 5보다 작은 그런 점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렘마2가 증명이 됐어요 즉 다시 스테이트를 하자면 점이 6개 이상인 그런 그래프가 있으면 적어도 차수가 5이하인 점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고요 바로 이제 육색정리부터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색정리 즉 모든 지도는 6가지 색깔로 취할 수 있다 저희는 이 모든 육색정리 5색정리 4색정리를 전부 귀납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적건부터 해야겠죠 점이 6개 이하라면 당연히 6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스텝2 가정을 해야겠죠 6 이상인 점들에게 점들을 갖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육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도 되는지만 보이면 되겠죠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 이제 K 플러스 1개의 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K가 6 이상이었기 때문에 K 플러스 1은 당연히 6 이상입니다 그럼 우린 뭘 뭘 적용할 수 있죠 렘 마 2를 적용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죠 차수가 5 이하인 점이 존재하겠죠 저는 그걸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장 마지막 점인 VK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VK 플러스 1의 차수는 5 또는 그 이하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그렇죠 렘 마 2를 다시 사용할게요 렘 마 2에서 다시 사용하면 원래는 그래프에서 한 점을 빼면 그것 또한 플래너 그래프라고 했죠 그렇죠 원래 그래프에서 점 하나 빼더라도 평면 그래프는 그대로 평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G플라임은 뭐죠 GK 플러스 1에서 점 하나 뺀 G플라임은 K계의 벌티스를 갖죠 K계의 점을 갖죠 근데 아까 스텝2 가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K계의 점을 갖는 그래프는 육색으로 색칠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G플라임은 육색으로 색칠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색칠하면 되죠 맨 마지막 점인 VK 플러스 1만 색칠하면 되잖아요 근데 VK 플러스 1의 디그리 차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5 이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무리 많아봤자 차수가 5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걸 VK 플러스 1 라고 하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을 사용하면 마지막 6번 색깔이 남겠지 하나 그 나머지 색깔로 이 마지막 점인 VK 플러스 1을 색칠을 해준다면 저희는 모든 경우에 수학적 비납법에 의해서 모든 평면 그래프는 6가지 색깔로 색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6색 정리 의 증명입니다 이런 비슷한 아이디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저희는 5색 정리를 증명할 거예요 똑같이 수학적 비납법을 사용해야겠죠 당연히 점의 개수가 5개보다 작거나 같으면 5가지 색깔로 색칠 가능하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가정을 합니다 K가 5 이상일 때 이제 그 GK가 5가지 색깔로 색칠 가능하다고 가정한 다음에 점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네 똑같이 K 플러스 1이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렘마 툴을 바로 적용해서 이제 차수가 5 이하인 점이 존재 존재를 하겠죠 저희는 그거를 VK 플러스 1이라고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VK 플러스의 차수는 5 이하일 거고요 위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점을 하나 뺀 원래 그래프에서 점을 하나 뺀 그 G 프라임은 여전히 평면성을 갖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이제 G 프라임은 5색으로 색칠 가능합니다 그럼 또 역시 남은 게 뭐죠 마지막 버틱스인 VK 플러스 1만 색칠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6색 정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색깔이 이제 있었지만 5색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밖에 있는 모든 버틱스가 색깔이 다 달라 버리면 저희는 마지막 색깔을 색칠하는데 좀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영리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바로 large c of v라는 겁니다 이거는 v와 인접한 색깔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이라면 이거 이 점이 v라면 large c of v는 1, 2, 5까지 이런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카디널리티는 뭘까요 카디널리티가 의미하는 건 뭐죠 v와 인접한 색깔의 개수가 되겠죠 이 개념을 통해서 한번 케이스를 여러가지로 분류해 볼 거예요 만약에 첫번째 케이스 인접한 색깔이 인접한 색깔이 4보다 작으면 간단하죠 남은 색깔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색깔로 칠하면 됩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트리뷰로 해요 이제 두번째 케이스가 문제겠죠 남은 색깔이 없을 때 즉 인접해 있는 모든 벨틱스가 다 다른 색깔일 때 디그리가 오고 그래서 어차피 당연히 그 색깔도 다 섞이기 때문에 차수는 당연히 그 디그리는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편의상 v1부터 v5까지 시계 방향으로 그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가지로 나누는데요 첫번째 케이스 이 노테이션 나왔죠 1번 색깔과 3번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v3랑 연결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v3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v3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1313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v1이 그 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얘랑 이 v1과 얘랑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말을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의 색깔 변화가 여기 있는 얘네들의 색깔 변화가 v1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얘네들의 색깔을 완전히 뒤집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번 색깔은 1번으로 1번은 3번으로 3번은 1번으로 1번은 3번으로 1번 색깔과 3번 색깔의 색깔을 완전히 뒤집어주면 별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일단 당연히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면 여기 색칠되는 3번 색깔은 1번 색깔로 변합니다 그럼 남은 색깔이 뭐죠 1 2 1 4 5기 때문에 3번 색깔이 남죠 3번 색깔을 가운데서 칠해주면 이 케이스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3번과 연결된 모든 1번 색과 3번 색깔에 대한 부분 그래프를 그려요 일단 얘는 당연히 5색으로 칠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색깔끼리 인접해 있지 않겠죠 그래서 1,3,1,3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1번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이 부분 그래프에서 이 부분 그래프에서 3번 색깔과 1번 색깔을 완전히 뒤집어 준다면 그것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랑 관련된 1번 색깔과 3번 색깔이랑 관련된 모든 걸 다 바꿨기 때문에 완전히 치환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냥 얘가 1번으로 바뀌고 3번 색깔에 남기 때문에 3번을 색칠해주면 돼요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번이랑 1번이랑 이렇게 1,3,1,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위에서 했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번은 1번을 바꿔줄 거고 1번 색깔은 3번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결국 원래 있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위에 방법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 캠프의 원을 쓸 겁니다 이렇게 캠프 체인이 있죠 캠프 체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했던 이 vk 플러스 1라는 점을 추가해 준다면 원이 생기겠죠 일단 이 vk 플러스 1을 원으로 그 하나를 추가해서 원을 만드는 것부터가 캠프의 원의 정의에 의해서 1번과 3번 색깔을 쓰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vk 플러스 1의 1번 색깔과 3번 색깔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1번과 3번 색깔이 아닌 점을 추가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내부 이 원 안에 있는 내부에는 2번이랑 뒤 바깥에 있는 5번과 4번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더 이상 이제 4번이나 5번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겠죠 만약에 1번과 3번을 쓰지 않는 이상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면 2번이랑 4번이랑 2번 색깔과 4번 색깔과 관련된 부분 그래프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2번과 4번 색깔과 2번 색깔과 4번 색깔과 관련된 그래프는 바깥에 있는 2번 색깔과 4번 색깔과 관련된 그래프랑 연결될 수가 없겠죠 플래너 그래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교차점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2번과 4번 색깔로 이루어진 서버 그래프는 완벽하게 바깥이랑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방문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 내부에 있는 2번 색깔을 4번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4번 색깔을 2번으로 뒤집어 준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뒤집어 준다면 얘가 4로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원에 의해서 안에 있는 2번과 4번이 이제 구분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2번과 4번을 완벽히 뒤집어 준다면 결국 인접히는 색깔은 2번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여기다가 치해주면 이 케이스도 해결이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오색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네 이걸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오색정리가 증명이 됐고요 어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사색정리를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색정리도 개념은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초기값 점의 개수가 4개보다 적으면 적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제 4색 4가지 색으로 색칠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인덕션을 써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K를 4 이상으로 잡고 K 플러스 1이 그러면 5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뭘 못 쓰죠 렛마2를 못 쓰죠 렛마2가 뭐였죠 점의 개수가 6개 이상일 때 차수가 5 이하인 점이 존재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덕션을 써버리면 이제 K 플러스 1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6 이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렛마2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렛마2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초기값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n이 5일 때 초기값을 추가해줌으로써 이제 인덕션을 쓸 때 렛마2를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5일 때 즉 점의 개수가 5개일 때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맥시멀 그래프 그 플래너 그래프는 뭐냐 점 5개로 그러니까 이때는 윗 5벌테스인데요 점이 5개일 때 어떻게 변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평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k5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똑같이 5개가 되어 있지만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차점이 발생을 해서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은 추가하되 평면성을 유지한 채로 가장 최대로 그 선을 추가한 그런 그래프를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의 개수가 5개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점 6개부터 이제 2개가 되고 막 여러가지가 되는데 점이 5개일 때는 플래너 그래프가 이 경우로 유일하고요 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점이 5개인 플래너 그래프는 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점을 어떻게 5개를 잡고 이제 교차하지 않도록 아무렇게나 그려도 잘 찾아보면 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인 경우에만 4가지 색으로 색칠이 가능하다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이제 모든 점이 5개인 플래너 그래프는 다 4가지 색깔로 색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맥시멀 플래너 그래프일 때 색을 한번 실제로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1번, 2번, 3번, 4번, 3번 색깔 이렇게 칠하면 인접해 있는 점들끼리 서로 다 다른 색깔을 유지한 채로 4가지 색깔로 색칠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점 5개인 경우일 때 이제 4색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슷해요 똑같이 이제 k가 5 이상일 때 4색으로 칠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가정한 다음에 점을 하나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점을 하나 추가하면 점의 개수가 6보다 커지기 때문에 렘마 2를 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어떠한 점이 있어서 그 차수가 5 이하가 되는 점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위랑 똑같이 vk 플러스 1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똑같이 이제 원래 있는 k 플러스 1라는 그래프에서 그 해당되는 그 점인 vk 플러스 1라는 점을 빼줘도 똑같이 평면성을 유지한 채로 점의 개수는 k가 될 거고요 점의 개수가 k계인 평면 그래프기 때문에 위에는 가정에 의해서 g 프라임이라는 그래프는 4색으로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똑같이 마지막에 남는 게 vk 플러스 1라는 점 하나겠죠 그 점만 잘 색칠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는 이제 4색 정리를 증명한 겁니다 자 노테이션 또 나왔죠 이 노테이션이 그 vk 플러스 1라는 점에 인접해 있는 색깔이라고 했죠 그거의 크기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vk 플러스 1라는 점과 인접한 색깔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인접해 있는 색깔의 개수가 3 이하라면 남은 색깔이 있겠죠 그래서 남은 색깔로 칠해지면 당연하게도 케이스 1은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인접해 있는 색깔의 개수가 4개인데 그 dg, 그 차수도 4개일 때 즉 vk 플러스 1은 4가지 점과 인접해 있는데 그 4가지 색이 다 다를 때입니다 밑에 있는 거를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5색 정리랑 똑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요 이런 식으로 1, 3, 1, 3 똑같이 했을 때 얘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3을 1로 1번 색깔을 3번으로 3번 색깔을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문제 없이 바뀌겠죠 그래서 위에 5색 정리를 한 것처럼 똑같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3번 색깔이 안전하게 1번 색깔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색깔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가운데 3번 색깔을 사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아까 5색 정리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는 캠프의 원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1번과 3번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남은 2번과 4번 색깔로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2번과 4번 색깔에 대한 서브 그래프를 이 내부를 생각한다면 이 내부는 외부에 있는 V4랑 완벽하게 독립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이 색깔과 4번 색깔을 바꿔준다면 서로 치원시켜준다면 이제 2번 색깔이 사라지고 4번 색깔로 칠해지겠죠 그러면 남은 이 부분은 2번 색깔로 칠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5색 정리한 아이디랑 똑같이 적용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케이스 3겠죠 케이스 3는 인접해 있는 점의 개수는 5개인데 색깔은 4개일 경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두 점만 색깔이 같겠죠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두 점이 바로 옆에 있는 경우랑 두 점이 한 판 띄어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 생각하겠습니다 색깔이 같은 두 점이 바로 옆에 있는 경우 인접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의 케이스겠죠 얘는 케이스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똑같이 3번 색깔과 연결을 지을 건데 첫 번째 경우는 V3도 V1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V3가 V5랑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즉 이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V3의 3번 색깔과 1번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서브 그래프를 생각해 준다면 얘의 색깔들을 바꿔주면 바꿔줘도 얘 V1과 V5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 3번 색깔의 1번 색깔로 바뀌게 되고 가운데는 3번 색깔로 칠해주면 이 케이스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는 V3랑 V1이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V3랑 V5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저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서 이제 V1과 V3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캠프 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3, 1, 3 이런 식으로 캠프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똑같죠? 저희가 오색 정리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캠프 써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버티스2랑 버티스4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2번 색깔과 4번 색깔로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2번과 4번으로 되어 있는 서브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얘의 색깔들을 완전히 뒤집어주면 2번 색깔이 4번 색깔로 바뀌겠죠 4번 색깔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2번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다 2번을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색깔 갖는 두 점이 바로 이후 때 있을 때인 경우를 해결했고요 마지막 경우인 이제 같은 두 점이 한 칸 띄어져 있을 때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2번과 4번으로 되어 있는데 V5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V2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2, 4, 2, 4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 겁니다 똑같죠 당연히 얘도 이제 V5의 변화가 V2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 4, 2, 4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 4번의 색깔은 2번으로 바뀔 거고 이 가운데는 4번으로 틀어주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일단 일단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케이스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연결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랑 똑같죠? 둘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2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3 이렇게 뒤집어주면 여기에 3을 적으면 되겠죠 마지막 경우 이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둘 다 연결이 둘 다 돼 있을 때 그럼 여기 2, 4, 2, 4 이렇게 있고 여기는 2, 3, 2, 3 있습니다 그러면 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캠프 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1번과 바깥쪽에는 3번 3번 1번으로 돼 있는 거랑 여기는 1번과 4번이기 때문에 1과 4로 이루어진 안에 있는 서브 그래프들이 각각 뒤집어 준다면 얘는 얘는 3으로 바뀌었고 얘는 4로 바뀔 거예요 그럼 뭐죠? 1번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가운데에 1번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먼저 여기에 오른쪽에 먼저 캠프의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캠프의 원을 사용해서 4로 바꿔준 모습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캠프 원을 사용해 가지고 왼쪽으로 3으로 바꿔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색깔이 2, 4, 3, 4, 3이기 때문에 1번이 없죠 그래서 1번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캠프가 4색 정리를 증명했다고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아쉽게도 이 방금 한 이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발레가 나옴으로써 이 캠프의 증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집니다 그 발레가 밑에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캠프의 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왼쪽을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이 파랑색에 구성되어 있는 원은 2번 색깔과 3번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빨간색에 있는 원은 2번 색깔과 4번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2번 색깔이 겹치게 되죠 2번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원의 둘레가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만나는 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만나는 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그 속에 3번과 4번이 생겨서 둘이 연결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원에서 저희는 1번과 3 1번 색깔과 3번 색깔에 대한 걸 다 뒤집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V1은 3번 색깔로 바뀔 거고 여기는 이 U라는 점은 U라는 점은 3번이기 때문에 1번 색깔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캠프의 원을 보면 저희는 이 내부의 원에서 1번 색깔과 4번 색깔을 바꿨죠 그러면 이 1번 색깔은 4번을 바뀔 건데 문제는 이 위가 1번을 바뀌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같은 색깔을 갖는 두 버틱스가 연결이 됐잖아요 인접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캠프는 이걸 모르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11년이 지난 1890년도에 이 오류가 발견돼서 캠프의 증명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치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돼요 이런 케이스 이렇게 문제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컴퓨터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4색 문제를 했으니까 그럼 3색 문제는 안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3색 문제는 발레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가운데 1번을 색칠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은 1번이 아닌 다른 색깔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칠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번과도 겹치고 2번과도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번이라는 색깔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이 버틱스를 봅시다 얘는 1번 색깔이랑도 인접하고 2번 색깔이랑도 인접하고 3번 색깔이랑도 인접하니까 색칠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색 정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봤자 4색 정도까지가 가능성이 있다 4색으로 평형 그래프를 칠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까지고요 이거 이 발표의 세미나의 결론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가 증명한 방법이 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수학적 귀납법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일단 알고리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값을 설정하고 그걸 하나씩 올림으로써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스텝 n이 1 그 다음은 이제 가정을 한 거고 그거에 그 다음 스텝에 의해서 n2도 증명이 되고 또 스텝 2랑 스텝 3 그 다음 걸 증명한 걸 통해서 이제 n이 3일 때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알고리즘처럼 저희가 처음에 설정할 때 이제 스텝 3에서 이제 vk 플러스 1은 가장 차수가 작은 걸로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거를 마지막에 처리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차수가 가장 큰 거를 가장 먼저 처리했었겠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막 기도 문제 색칠 문제를 풀 때 그 항상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면부터 색칠하는 게 참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관적인 그런 풀이랑 제가 지금 자색 정리로 소개했던 이 풀이랑 가장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 증명을 가져옴으로써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게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증명이지만 일단 가장 쉬운 증명은 이거 증명 비슷 무리한 건 이거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원래 이게 1936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거를 487가지의 판별 필터를 통해서 컴퓨터 두들 돌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터를 통해서 나온 그런 축소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아들과 딸을 동원해가지고 직접 색칠해서 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색 정론의 증명이 된 첫 글에는 이제 아들과 딸에 대한 감사의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유익할 것 같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